세상의 화평 제목은 세상의 화평이라 적어볼게요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 거꾸로 해도 되고 화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크게 하나 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화평 육아에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세상의 화평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열변도 토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신의 주권도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무한정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자 몇 명들을 모아놓고 선의 광대한 세계 도의 세계 신의 세계를 도담으로만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 적고 제자들은 그러다가 버스 운전수였거든 제가 이렇게 버스를 몰고 가면 제자들이 한둘이씩 조건이 되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저는 세상의 척도와 잣대를 맞춰주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실제로 경찰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제 도가 좋아서 출가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허락을 받고 저는 경찰대학 졸업을 하고 오라 그래요 또 의사 선생이 있었는데 사진작가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다 학과에 부모님이 와서 설득을 좀 요구하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설득을 해서 그 친구가 지금은 외과 과장을 하고 있어요 모 대학교에 그렇게 저는 진리라는 건 있는 게 있는 거로 드러나야 그게 정의로운 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그만둔다거나 집을 가출 출가 이런 개념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구의 문학만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확신을 해요 종교 어렵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도권을 넘어가는 거 스포츠, 사상, 문화 다 힘들어요 거기에는 각자의 제도적인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난공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17년을 더 기다린 끝에 버스 운전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 버스에 올라탔어요 천지에 판밖의 도에 보도 듣도 못한 도에 후천의 계벽 세상 신인류 되기 위해서 올라탔어요 거기 내리지 마세요 띵동 내린다고 하는데 거기 늪입니다 제가 내려보니 빠져요 가지 마세요 굳이 내린대요 그러면 내리게끔 저는 말릴 업무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버스는 늘 이렇게 만원이에요 여러분이 내리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지 필연적인 만남으로 영각을 터뜨리려고 그래서 그분은 또 올라탑니다 저는 이래도 여기 있고 저래도 여기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만 부족하다니까 그래서 버스 운전수처럼 입도 닫고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왜요? 말문을 통째로도 주보고 천문도 통째로 주보고 쫓아다닙니다 의사들 교수들 박사들 한의학 박사들 백일기도 다 가르쳐요 서울 출장 호텔 사장 다 만나 기업과 다 가르쳐줬어요 안 해요 업식이 무너져야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해봐도 안 되니까 기다렸어요 함께 할 지도자를 그래서 난공님 만났고 그로부터 17년을 더 기다린 끝에 지구공사를 함께 할 우성님하고 벼군장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도담을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내놓은 세상의 화평을 만드는 지름길이 제가 우성님한테 첫 번째 물은 거예요 대도인 지구공사 설계자들 중에 경영자들 중에 아직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해인감노수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이 단어를 아시는지요 네 압니다 우리 배군장님은 이 단어를 아시는지요 압니다 어디에서 감노수를 케어해서 합의를 할까요 신인류를 만드는데 이 텍스트 제 신통은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개념 정리할게요 세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장 들어봤죠 선생님은 오늘 두 번 왔어요 세 번째 왔어요 두 번째죠 만함 기억력 쓸만하죠 신통은 여러분 세포에서 나오는데 이 세포는 저항의식이 있어요 마장 들어봤죠 저항의식이 마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붕뜬 책에 있다 했죠 신통에 퍼 꺼진다 했죠 세 번째 설렙니다 쿵착쿵착 어떻게 뛰냐면 가슴이 벅차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해봐요 시상 때 오르기 전에 얼마나 벅차겠는가 그거보다 더 벅차요 막 드라마틱한 감동 그 자체에 뭐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쿵착쿵착 쿵탁쿵탁 뛰면서 이어진다고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 눈물로 허겁니다 이 감노술을 만나기 전에 세포의 저항의식이 뭘 일으키냐면 1번 욕직입니다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나가 올라옵니다 가짜가 그래서 막 하고 자기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XX 단어가 막 올라와요 가슴 속에서 하트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하고 절친한 도반이 용맹정진하러 온 거예요 같이 옆자리에 앉아 그래서 같이 닦아요 근데 세포의 저항의식과 부딪힐 뿐 거예요 맑아지면서 시의 수련을 하고 하고 자기를 지우면 맑아지기 시작하니까 저 여자 귀걸이 하고 있는 내 친한 도반조차도 꼴베기 싫은 거예요 욕직이가 올라오니 이게 가짜 저항의식이라고 가짜 자기가 이걸 마장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뇌되고 그렇게 엉켜있다고 마장은 없어요 여러분 세포가 저항하는 거라니까 이 세포의 저항의식 속에 가장 집착하는 대상이 누구냐고 돈입니까 그러면 1순위로 마장이 드러나요 2순위가 자식입니까 그러면 자식이 마장으로 등극을 해요 세포에 저장된 거기 때문에 상염체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분명히 욕지기가 납니다 이 욕지기가 넘어가면 점액질이 나와요 이거 선도단체는 다 합니다 점액질이 뭐냐면 가래 찌꺼기예요 여러분 폐암수술 환자들 위암수술 환자들 호수에 마취대가 전심에 수술하고 있으면 하얀 가래가 그릇그릇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예 해주세요 예 점액질이 가장 몸속에서 마장들이 좋아하는 뜨거운 탁기예요 점액질 가래 찌꺼기 이게 담입니다 점액질이 뭉쳐진 게 담 객담 가래입니다 열담 허열 이게 전부 다 마장의 체계라고 오늘 괜찮지 아침 강의 그죠 신통 이런 것보다 만약에 내가 자네한테 오늘 괜찮지 이랬더니 오늘 별론데 이랬뿐 큰일 난다 그냥 딱 사인이 맞아야 돼 알겠지 예 아주 듣기 좋습니다 이래 줘야 돼 알았지 그래 내가 삼겹살 살 때 이런 분 더 시켜주고 그러지 알겠지 세 번째가 욕지기 점액질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물음표로 남겨두고 싶은 신의 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허열이 튀어나와요 이게 신장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장들이 이 두 개가 제거가 되면 이 두 개가 욕지기가 어디에 저장되냐고 첫 번째 근육 여기에 가장 많이 모여요 점액질하고 그래서 근육이 긴장을 하고 팽팽하게 당기니까 마음자리가 날카롭다 여러분들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팽팽하게 굳어버리고 당기고 긴장 그 자체니까 욕지기의 체계 점액질의 체계의 주인공으로 세포가 떡칠이 되어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노수를 못 받아내요 그래서 우성님이 저한테 말해준 감노수는 내수랑 척수였어요 여러분 들어본 단어입니다 척수 내수 우리 벽훈장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건 혈수 그 다음에 뇌수 이렇게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요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바로 보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 태동할 때는 새로운 생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구촌을 개혁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날생자 활생자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 물건이 필요하다고 도인이 일일이 전 세계를 못 다니니까 나를 닮은 그게 사람을 살리는 중앙톳자리가 필요하다고 이 중앙토자가 무슨 토자예요 솔직하게 흙토죠 그죠 흙 흙을 닮은 완전한 생물이 필요했다고 그러다가 만난 분들이 우성님하고 백원장님이어서 계속 읽어 나갈게요 그래서 생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살아있는 신의 텍스트가 붙어있는 보이차에서 찾은 거예요 명품 보이차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원하는 도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천신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체험하고 똑같은 체험이 오래된 노차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성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7년 전에 모 사람한테 보이차 좋은 걸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어서려는데 이 하체가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뽀벙뽀벙 때리면서 문이 열리는데 혈이 풀어져서 혈이 확장돼요 그때 난공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대요 뒷짐을 다 지고 이 생물이면 지구촌을 개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살짝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난공님이 7년이 지난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해줘도록 7년 지나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미 천명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뇌수와 척수를 감노수로 어떻게 정화를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건강하고 신의 입자로 깨닫게 해주고 신통을 터뜨릴 수 있게 해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우성님이 내 차 스승이 되어서 그걸 답습하고 담기 시작해요 하나를 마시면 영적과 정과 신으로 정리를 다 해버려요 저는 기문을 열어서 이 노차는 꼬리뼈에 좋은 차로서 코드로 치면 영성코드가 마셔야 되는 차 이 노차는 선도코드가 마시면 이 노차로 천도복숭아를 타낼 수 있는 경계까지 문을 열 수 있는 차 이거를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내가 천신을 다 내고 천문을 열 때 그 기운하고 똑같음을 알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생물은 지리산의 게르마늄의 특이한 성질과 저의 실력과 도력을 믹싱한 결과입니다 절대로 저는 누구를 격하거나 깎아내리고 이런 거는 도인체질상 못해요 다른 보이차 있다고 해서 노차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에 성질과 여기에 기력과 도력으로 감아 돌리는 특유의 성질이 있더라고 그것을 제가 연구하고 검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이차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해인 감노수를 낼 때 이 해인은 완벽한 퍼펙트한 신통입니다 여러분 세포에서 인가를 합의를 하는 실제로 지한통이 열립니다 땅이 그리고 산안통이 열리고 그리고 감노수는 여러분 피와 근육을 바꾸는 생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록 닦기에는 너무 하세월이니까 100일 정도는 방장으로서 해인을 얻으려면 방장 이거는 입문입니다 입문 입문 감노수 피를 바꾸는 입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의 저항의식이 있는 가운데 두 분을 만났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두 분께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 6개월 공부를 마치는 보이차에 대해서 신통과 영통으로 정리를 끝내요 6개월 정도 하니까 사상과 철학이 다 들어오더라고 보이예에 뿌리까지 그래서 뇌교육 물론 보이차를 6개월 공부하면 그건 기본형도 안 돼요 저는 보이차 넘어있는 실상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지구 인문학으로 우리 인류를 하나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 가장 기본형의 밑바닥 저작거리에 필요한 나 닮은 따뜻한 보살 그게 홍익방장이에요 그게 사랑방 역할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사랑방방장들한테 가면 그게 해결된다라는 거 해결되게 돼있다니까 그리고 지구 인문학도 내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노천 사랑방 문화운동인 것이고 그것을 매개체로 한 발 더 나간 것이 지금의 노천 교육원입니다 그전에는 현대참선원이었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